이번엔 해마다 2만 건 넘게 사고가 발생하는 승강기들을 점검해봤습니다. 취재해보니 낡은 부품을 다시 써도 되는 규제의 허점이 있었습니다. 안전점검도 형식적이었습니다. 조정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캄캄한 어둠 속, 겁에 질린 아이가 승강기 천장으로 구조됩니다. 일가족 등 10명이 고장난 승강기에 갇혀버렸습니다. 승강기 갇힘 사고는 연간 2만 4천여 건, 해마다 늘어납니다.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이곳은 지난 1월 승강기가 추락해 탑승객 한 명이 숨진 양천구의 한 백화점인데요. 지금은 이렇게 전면 폐쇄했지만 사고 당시엔 조건부 합격을 받고 운행 중이었습니다. 4대 중 한 대가 노후 승강기. 하지만 부품 연안 규제가 없어 고장이 나면 낡은 싸구려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. 다른 데서 철거하면 그 중에 되게 보관해줬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. 외국에서 와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니까. 좋은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배트남. 그 중에 또 배트남에서 말이에요. 그때 진짜 싸요. 새로 마련된 안전장비 설치 규정도 바로 적용되지 않아 노후 승강기엔 소용이 없습니다. 노후 승강기들이 오늘도 위험을 안고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